안녕하세요. 즐거운 생활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벨 생선은 116번째 흑우럭입니다. 이것도 번역은 없는데요. 락피쉬 중에서 블랙으로 되어 있고 내일 할 게 노란논 우럭이거든요. 그게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 락피쉬로 했다가 흑우럭으로 바꿨습니다. 통일시킨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보시는 대로 색깔이 거무스름하죠. 우럭이니까 회로 많이 먹습니다. 항명부터 보겠습니다. 항명은 시베스트 멜라놉스고 멜라닌이라는 게 뭔지 아시니까 멜라놉스가 뭔지도 아실 거예요. 범단 뜻이죠. 시베스트 에스 속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두 번째인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초기에 했던 게 이게 우럭종이었습니다. 시베스트 에스 속이고 이게 두 번째 시베스트 에스 속이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또 같은 속에 있는 거를 해서 총 4개를 할 예정입니다. 깊이는 상당히 깊어요. 200미터 내외. 그러니까 대륙붕 언저리에서 차가운 물 암초와 다시마 바닥에서 서식을 합니다. 북동 태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주로 많고 캘리포니아나 일본 북부까지 대육붕 쪽을 따라서 쭉 서식을 합니다. 일단 통명을 보면 블랙 스냅퍼, 블랙 베스 이게 베스가 아닌데 농어가 아닌데 어쨌든 통명은 실제 유전학적인 것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렇게 보죠. 근데 사실 모양이라든지 색이라는 게 가장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느러미가 가장 그래도 덜 변하는 겁니다. 그레이 록피쉬, 레드 스냅퍼, 시 베스 여기서 레드 스냅퍼는 색깔이 어릴 때는 빨갛기도 해요. 그래서 레드 스냅퍼로 블랙 스냅퍼가 아니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블랙 록커드, 이 코드가 아닌데 대구도 아니죠. 당연히 어쨌든 흑우럭이고 이거는 대구과나 대구목이거나 아니면 농어목이 아닌 쏨뱅이 목입니다. 쏨뱅이 목의 양볼락과에서 원래 제가 볼락으로 번역을 했다가 우럭으로 바꾼 이유가 이게 록피쉬는 볼락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럭을 내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하느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것도 있죠. 근데 이거 다 똑같은 흑우럭이에요. 길이는 63cm까지 자라고요. 무게는 11파운드까지니까 5kg 정도니까 꽤 크죠. 어쨌든 먹을만한 생선입니다. 길고 압축된 방추형 몸이고요. 아까 방추형으로 보셨죠. 입하고 눈이 큽니다. 그죠? 직선에 가까운 윗머리. 이 윗머리가 이렇게 직선에 가깝죠. 보통 있는 것보다 좀 다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게 등지러미가 13개의 가시, 뒷지러미는 3개의 가시가 있고 연조가 14개하고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지나면 잘라가지고 오목하죠. 러더피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얼룩덜룩한 회색과 검은색 목. 배는 회색. 좀 더티 화이트라고 그러는데 더티 화이트면 지저분한 흰색인데 사실 뭐 지저분한 건 아니고 그레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지러미 뒤에 검은 반점이 있는데 이거는 크면서 점차 사라지니까 치어하고 성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징어나 게알, 생선 등을 섭취하고 보면 생선들은 항상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해산물을. 알래스카에서 가장 중요한 생선 중에 하나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획으로는 중요성이 크지 않지만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낚시로는 돌 근처에 우럭이라는 게 볼락이고 럭피쉬니까 돌 근처에 많이 살겠죠. 그래서 바다 바위인 그런 쪽에서 낚시룡기가 있습니다. 이건 난태생이라서 내부에서 수정을 시키고요. 새끼가 부하된 다음에 그 다음에 60만 개 내내니까 상당히 많죠. 그거를 낳습니다. 한꺼번에 낳는 건 아니고요. 일단 뇌비 60만 개의 그런 알을 가지고 그거를 수컷이 수정을 시킨 다음에 안에서 알을 낳는다는 것은 일단 태생하고 난태생 구분하시죠? 난생은 그냥 알로 낳는 거고요. 태생은 새끼로 낳는 거고 난태생은 일단 알로 체내에서 부활시킨 다음에 낳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개의 알이 암컷 체내에 있긴 한데 낳는 거는 부하된 순서로 낳으니까 한꺼번에 낳지는 않겠죠. 봄에 부활을 한다는 거니까 주로 봄에 많이 낳는다는 거고요. 여름에 강억의 큰 때를 형성합니다. 원래 작은 것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래야 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럭이 회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회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담카페 658분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